너 어찌 넌 하트 캐리에잇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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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캐리에잇 If you wanna get this heart 때로 해 아무 생각 말고 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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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회장님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하트 캐리에잇 와! 뭐야? 하트 캐리에잇 Hey! We go to the world Let's do this It's a ditch a gear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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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기 밖을 너무 시끄러워 가요 내 안 보면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나 집은 배 안 보면 hungry 어떤 일에 두 비추지 않아 이거 한 단어로 뷰한 베개 내 한 봉투는 게 이제 좋은데 원한 없고 좋은 부탁하기도 해 작은 봉투 날아 나는 그도 할렐래 하루에 캐리에 Let's fly and fly and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꼭 좀 봐 오늘은 내가 오지 하트 캐리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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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d 하우!! 하우!! ほ노! 미러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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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너무 좋았고 특히나 자이의 스케일풀한 것도 너무 좋았고 디테일한 것도 너무 좋았고 이 하드 캐리에 대한 안무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자이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저는 마이클 우우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클라이막스 했네요 하나 둘 오늘의 내가 어찌 너 8'得 Yeah 이게 우리가 계속 본 아이돌의 표정이 아니라 맞아 북미지역에 살고 있던 그 바이브가 Their 표정이 조금 다르네요 네 어벤져스 팀의 등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우우 연습생 후왕 지하량 연습생 자이 연습생 올스타입니다 올스타입니다